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죠 주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래요 담대하게 복음을 춘거예요 달자친을 따라서 갈래요 우리 깊은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죠 주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래요 담대하게 복음을 춘거예요 달자친을 따라서 갈래요 우리 깊은 소식을 전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래요 담대하게 복음을 춘거예요 달자친을 따라서 갈래요 우리 깊은 소식을 전해요 우리 깊은 소식을 전해요